너무 과하게 하면 얘 씹어 얘 물어 오랑이 아니야? 얘가 참을 줄 몰라 싫으면 바로 물어 살이 잡혀 느낌 없지? 느낌이 안 나 원래 고양이 예민한데 그렇게 사료 너무 많이 주지는 않은데 너무 많이 주는 건가? 처음 해볼 때 진짜 말랐었는데 밥을 못 먹었어 진짜 너무 잘 어린 사람이 밥도 안 줬나 봐 진짜 버렸네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사 나가신 분이 계시거든 좀 전이긴 한데 한 일주일 전 혹시 아니겠지 고양이가 아무리 높은데 좋아해도 4층까지는 안 가지? 근데 또 모르지 그 엄마가 옥상 올라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걸 키운 거였어 엄마 누군지 궁금하지 않네? 어떻게 어떻게 거기 화장실 들어갔어 근데 진짜? 아 너무 알고 싶다 어떻게 들어갔어? 좋은 형들한테 발견돼서 다행이지 그치 엄마 봐봐 사장이 그 나쁜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이었어 안심이 돼 안심이 돼 진짜 거의 일주일 전이었어 우리 막 그 주말에 가서 데려올라 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보려고 했지 너무 몸이 크니까 이거 작을 수도 있다 짐대가 짐대가 다리가 나왔어 뽀뽀 누미 뽀뽀 여기 구멍 여기 양말 안잘네 안잘네 입이 너무 귀여워 입이 시오 자 뭐야 그리고 애가 눈에 눈 밑에 점 같은 거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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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이 좀 그렇지만 유선호 닮지 않았어 유선호 닮지 않았어 프로듀스 몰라 이제 닮았어 유선호가 넌 너밖에 없어 고양이랑 뱀이랑 진짜 비슷해 그치 뭔가 느낌 아니 눈알만 눈동자만 비슷한 아니야 꼬리도 비슷해 꼬리 꼬리? 움직이는 게 뭔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니야 뱀과 호랑이가 섞인 게 아닐까 아니야 뱀이랑 호랑이가 어떻게 섞인 거야 그럴까 빵 메뉴 빵 한 조각 주세요 네 이제 편하지 이제 카페트 전부 여기 안 올라갔는데 그치 아니 한 달 걸려서 한 달 이제 거기 집에도 가끔씩 들어가 어 진짜 원래 풀렸는데 거기 앱에서 예약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나왔거든? 뭐 저거 사는 거? 어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보낸 당일 날에 얘가 들어가서 안 판단했어 죄송한데요 오늘 들어가서 조금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파라워 이거 있는데 무슨 그래도 침대 많이 있는 거 같잖아 야 한 개만 있으면 돼 그냥 이것만 있으면 돼 사실 이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세 개나 있는 애가 어딨어 이런 데 어딨잖아 이런 데 어딨잖아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안심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님 들어왔을 때 이거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거지 더 만질 수 있는 곳을 그냥 아 아 네 와 의자 안 피해 옛날에 발 가까이 가면 야 나 가면 진짜 많이 와 와야 된다 여기 마을도 많이 올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틀 동안 거기 공사 끝날 때까지 여기서 살기로 했어 마을 내가 어차피 가니까 너 방에서? 뭐? 이틀 동안? 응 거기 공사하잖아